어서오셔요. 어? 또 오셨네요? 아... 가을인데 촉촉한 립 필요하시다구요?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을에 쌀쌀하고 각질도 많이 생기시고 글로우한 립을 원하신다구요? 쥬시레스팅 가을 열매 시리즈 FW 컬러를 안내해드릴게요. 어텐션! 어텐션! 롬앤에서 무튼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아텐션 모여봐요 molecule. 인시ka 드리겠습니다. 쥬시레스팅 틴트 새로운 컬러 인사 10호 누디 피넛부터 보여드릴게요. 누디 피 어 너무 촉촉하시죠 고객님? 고객님 입술에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입술에 발라볼게요 일단은 누디피넛 같은 경우에는 되게 누디하고 살고살고한 그런 컬러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 벌써 새로운 컬러가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다음 컬러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다음 컬러는 핑크 펌킨 핑크 호박 너무 예쁘죠 고객님 어머 너무 촉촉하다 촉촉하고 발색력 짱짱한 틴트 원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요거에요 고객님 롬앤 쥬시 래스팅 틴트 핑크 펌킨 어 근데 고객님 착색이 엄청 많이 되네요 어 죄송해요 아 신상 컬러가 4개인데 또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착색이 오자요 오자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어 고객님 핑크만 나와가지고 또 지리신다고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다음은 아주 검블끈 아주 핏색 핏기가 활화 도는 그런 컬러입니다 체리 범 체리 어머 쥐 잡아드신 분 이거 진짜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체리밤 그런 딱 체리 레드 그런 컬러예요 고객님 보이세요? 지웠는데도 컬러가 고대로 남죠? 이게 롬앤이에요 아 고객님 핑크 레드가 있는데 또 브라운 없냐고요? 오렌지 없냐고요? 없겠냐고요 없으면 섭봐야죠 섭해 우리 고객님 또 오렌지 브라운 찾으셨구나 대망의 13호 마지막 컬러가 또 오렌지랑 브라운을 섞은 잇 더터리예요 잇 더터리 마지막으로 제 입술에 발색해보도록 할게요 알바생 마인드로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솔직히 이거 제가 제일 기대한 컬러거든요 요것이 나의 컬러다 내 것이 돼야 된다 약간 요런 마인드로서 내 거다 이 도터리 근데 또 이름이 또 잇샤 잇 먹는 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잇 더터리 과연 내 컬러가 될 것인가? 입술에만 발색? 고고고 헉 내 거야 응 시작부터 알아봤어 잇 더터리 그라데이션 정말 딱 가을가을한 그런 오렌지 브라운? 낙엽 같은 색 약간 요런 벽색이랑 좀 비슷하죠? 네 가지 컬러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롬앤 쥬시레이스팅 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을 겨울에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촉촉하고 지속력 짱짱한 그런 글로시한 틴트고요 열 가지가 넘는 색상이 있고요 웜톤, 쿨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톤에 상관없이 모든 피부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틴트고요 대부분 촉촉한 틴트는 곤방 날아가요 그 촉촉함이 우리 각질 부자들 립밤 바르고 틴트 바르면 금방 지워지는데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또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틴트 없을까 하시잖아요? 쥬시 래스팅이에요 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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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스팅 틴트는요 촉촉함도 정말 오래가고 컬러 유지력도 정말 뛰어나요 착색도 핑크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본통에 보이는 이 컬러 내가 입술에 바른 컬러로 그대로 착색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고 그대로 남는 그런 틴트라서 정말 가성비 중에 갑이 아닐까 이 중에 한 가진 있겠지 고객님들이 취향 한 가지가 있길 바라구요 이번 가을에도 촉촉하고 예쁜 립 많이 발라주시고 오늘 일일 알바생 진옹행이었습니다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안녕히 가셔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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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구요 see you again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